이번 시간에는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겁니다 HTML에는 현재 최신 버전에서 약 150개 이상의 태그가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150개의 태그를 다 외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혁명적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이 태그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은 모든 태그를 다 알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 1분이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태그를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어떤 태그들은 조금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통계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셔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미천으로서 가지고 있을 만한 태그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에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웹페이지를 분석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통계들을 예전에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라졌어요 그 페이지가 그래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보기 좋게 잘 정리정돈한 사이트가 있어요 advancedwebranking.com 이라는 사이트를 찾았거든요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봅시다 여기 보면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웹페이지들이 몇 가지 종류의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통계로 보여줍니다 이 통계를 봤을 때는 약 25개에서 26개 정도의 태그를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가 가장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태그 몇 개 알고 있나요? strong 알고 있죠? u 태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h1 태그를 배웠지만 이 h 태그는 도다지예요 왜냐? 하나를 배우면 6개를 알거든요 h1부터 6까지 있죠 그럼 여러분은 8개의 태그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웹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태그가 몇 개가 있었을까요? 18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태그가 오늘날은 사용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아주 많은 걸 공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에 따르면 여러분 한 26개 정도 알고 있으면 평균 이상 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건 뭐냐면 여러 태그들이 웹페이지에서 사용되는 랭킹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1등은 head 태그예요 데스타 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 수업이 어떤 방향성 때문에 head 태그부터 배우진 않았습니다 우리 뒤에서 head 태그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태그들은 또 어디에 있나요? 여기 쭉 보니까 h1 태그가 55.8%의 빈도수를 가지고 있네요 다른 태그들에 비해서 랭킹이 높지는 않지만 html 태그가 약 150개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유명한 스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도 더 빈도수가 높은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strong 태그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고 우리가 배웠던 태그 중에 u 태그 같은 경우는 랭킹 안에 없습니다 잊으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의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얘기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요 제가 최근에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검색한 거였어요 프리퀀시 오브 프리퀀시 오브는 빈도수라는 얘기입니다 Chinese words라고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검색 결과였어요 어떤 분께서 감사하게 이렇게 분석해 놓으셨더라고요 중국어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뭘까요? 적자입니다 한국어에서 과학적, 과학적, 프로그래밍적이라고 할 때 쓰는 적자입니다 영어로는 오브라는 뜻이 있대요 그런데 이 적자 혼자서 랭킹을 보면 4%를 씁니다 웹페이지가 있으면 그중에 4%가 적자라는 뜻이에요 2등은 한일자인데 그 둘을 합치면 보시는 것처럼 5.6%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보시면 10%의 빈도수는 불과 6개의 단어가 차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적자 있죠? 이 적자가 갖고 있는 빈도수와 저 밑에 1,000번째 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랭킹이 그 글자의 빈도수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면 1,000번째 랭킹에 해당되는 단어가 2m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기 있는 저 적자는 세계에서 열 번째로 큰 빌딩의 높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8,000번째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와 저기 있는 저 적자의 빈도수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면 8,000번째 단어가 2m짜리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자는 지구의 지름보다 더 큽니다 지금 지구의 지름보다 3,000km 정도가 더 긴 길이가 나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있는 것이 더 어렵고 복잡하고 대단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배우는 것들을 합성해서 결국 뒤에 있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뒤에 있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는 편리하지만 응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앞에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을 응용하면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편리하지만 앞에 있는 것은 어떠한 창조성의 원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부하실 때 항상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공부하실까를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멀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